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월마다 간호 보건뉴스 쉽게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판서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갓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4년 11호 월간 송아름 여러분들께 항상 매월마다 저희 8급 간호직 8급 보건진료직 전공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슈와 연결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네 가지 소식들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호로 첫 번째 소식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호직의 워라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직 보건진료직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동기부여라고 나와있는게 제가 이제 난공팁이라던가 여러가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때 시험에 합격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게 바로 이 동기부여다. 동기부여가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결과 다르거든요. 그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십사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슈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육수처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기본 골자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시부터 이제 시작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육아유직을 한 아이다 3년까지 주고 그것을 경력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육아유직 수당도 모두 다 지급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첫째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를 갖다가 원래 의료기관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육아유직을 쓰게 됐는데 짧게 썼고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 창업을 하면서 육아유직 이런게 없었어요. 출산 3개월 하고 나서 몸조리하고 나서 바로 출장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되게 너무나 동기부여가 되겠다. 특히 여자분들 동기부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곳에서 시험이 날 수 있나 항상 보면 저희가 8급 간호직의 간호관리학에서 항상 이게 인적자원관리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복리호생제도라고 해가지고 육아유직 그 다음에 비용 뭐 경력인정 이 부분이 바로 인적자원관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기조인지 통해서 그 인 인적자원관리인데 우리가 크게 보상이라고 할 때 내적보상과 외적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적보상이 중요해서 외적보상은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다 해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적보상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내적보상 중요하게 배우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본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하는 입장에서 외적보상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복리호생이 외적보상에서 간접적 보상이 들어가면 임금 같은 것들이 지적적 보상이고 복리호생, 육아유직 이런 것들이 간접적 보상이거든요. 이제 간호사분들이 워낙에 여자가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당연히 있고 되게 입지가 확고한 분들 우리 공무원 시장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남자 간호사인데 그래도 이제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보상에서 우리가 외적보상에서 복리호생 했을 때 그 육아유직 제도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관리자라든가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인적자원관리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복리호생 같은 거는요. 유지관리에 해당되면 우리가 크게 인적자원관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간호관리학에서. 먼저 직무 설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직무관리 부분이에요. 직무관리. 그 다음에 이 직무를 갖다가 설정을 했으면 사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모집하고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거를 확보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승진 전보 경력 개발을 하고 직무 수행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개발관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복리호생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직원 훈육이나 이직관리 근태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시들이 지금 인적자원관리 분류해서 어디에 해당되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출을 보시면 2025 송활은 간호관리야 우리 기분채고라고 해서 기출문제 분석으로 최고의 고제를 도달한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름을 기분채고로 지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기분채고에서 캡처한 겁니다. 2023년 서울시 기출문제고요. 인적자원관리의 각 과정이 있고 이 포함되는 그 분류체계가 있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와 잘 짝지어진 거 고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직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지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내적 보상, 외적 보상 같은 보상, 유지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선발은 우리가 제대로 된 직무에다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확보한다 그래서 확보관리고 그래서 보상관리 틀렸고 인간관계관리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면 여지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주목해서 인적자원관리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 간호관리학에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에서 나오는 문제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문간호사 제도 제가 한 번도 전달해 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로 전문간호사 이슈가 계속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전문간호사는요 전문의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의사 전문의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전문간호사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 외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여러분 전문간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간호사 중에서 지금 우리 8급 간호직과 8급 보건진료직이 간호사들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 것처럼 전문간호사 제도도 대한민국 간호사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인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석사과정이 있는 거고 그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 과정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그 전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간호사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거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강의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슈와 연관해서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2000년에 전문간호사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서 법제화 가는 게 2003년 지금 중요한 의미 있는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13개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확립된 게 2006년이죠. 그래서 2000년, 2003년, 2006년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전문간호사의 자격요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종류가 13가지인데 어떻게 다 외우냐.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포괄수까지 외우는 것처럼. 그래서 전문간호사 13가지 이렇게 기억미온 순서를 외우시면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예비 시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 전문간호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간호법 통과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공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두 번째는요. 전문간호사 제도여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함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이해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요. 진료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게 출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진료협력체계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개혁이라고 해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지 의논하는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지금 혁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증도 높은 분들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중증도가 낮은 환자도 갔었는데 그런 환자들이 2차 병원, 1차 병원으로 진료, 역의뢰가 의뢰가 있고 역의뢰가 있잖아요. 역의뢰가 되면서 2차, 1차 병원 진료협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었는데 어떻게 더 강화를 했냐. 그럼 상급종합병원에다가 2차, 1차로 보내면 역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숫가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진료협력에 대한 숫가를 올려준다는 거고요. 그럼 병원에서 이익이죠. 그럼 국가 전반에서 보면 이게 1차, 2차, 3차 보건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 1차, 2차, 3차 보건의료체계가 구축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 건강은 중요하니까 나는 무조건 조금만 아파도 제대로 된 진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즉 우리가 흔히 말한 대학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병원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3차 병원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형상을 이런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서 2차, 1차에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3차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지금 이게 숫가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프라 제공이 환자를 지금 응급환자 중심으로만 받지 그 외에 환자들은 예전처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게 역의뢰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숫가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가세요가 아니라 2차 병원 가세요, 1차 병원 가세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진료협력에 대한 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간호관리학에서 간호서비스 마케팅에서 우리가 진료협력 같은 경우는 이 유통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화계에서 하는 지역사회보건행정에서 우리가 이 보건의료체계를 수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형평성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 하나는 지역적인 불균형을 없애고 형평성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하나는 보건의료체계 간의 1차, 2차, 3차의 형평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지역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되게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제 불균형 해소하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차에 되게 많이 압도적으로 환자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인 불균형,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료협력체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세분화되고 구체화하면서 지금 이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개혁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쩔 수 없는지 되게 잘 이게 분배가 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체계에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반 정책에 비해서 보건의료정책이 갖는 의미, 특성,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강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2번에 시장결제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영리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그 다음에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에 우선한다가 아닌 거죠. 2번, 3번이 아주 반대가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향상돼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대한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또 국민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기본책에 나와 있는 선지체크, 해설 이렇게 추가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강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시험에 어떻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호관리학에서 우리 간호서비스 마케팅 쪽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지역사회보건행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 진료협력체계에 지금 굉장히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 그 외의 것들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달해드리면서 자 네 번째 드라이브 뉴스 마지막입니다. 자 생물테러 위기 상황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생물테러, 두창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두창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980년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두창은 우리가 과거에 천연두라고 했습니다. 호암 마마보다 무섭다라고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에 그렇게 광고에 나올 정도로 그 마마라고 하는 게 두창이었습니다. 이를 굉장히 많이 죽였는데 1980년에 WHO에서 종식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창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 아 예 발생하지 않을까 종식했으니까가 아니라 이게 생물테러로 인해서 전쟁 중에 또는 테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재난관리 부분이 항상 이런 문제 뭐 감염병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모의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또는 지진, 화재에 대한 재난 대비 훈련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재난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및 관련 재해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단계는 재난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재난 단계별 간호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재난 발생 전 상황 그래서 재해 완화와 예방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재해 대비와 계획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그 대응 단계가 바로 3단계고 마지막 나중에 복구 단계가 재난 발생 후여서 4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1단계에는 위험 지도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세 제도라던가 법을 개정한다던가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인 재해 대비와 계획에서는 이제 보통 비상연락망이라든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내일 재난이 생긴다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다음에 모의훈련을 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지금 재난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대피소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증도를 분류를 하고 환자를 구조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재난 발생 후에 이제 복구 작업으로 이때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들어가고 이재민을 갖다가 돕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임시대피소가 3단계였다면 이제는 임시 거주지입니다. 복구가 될 때까지 거주할 만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줍니다. 그게 마지막 4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의 이게 몇 단계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단계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시대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중증도 분류 요것도 재난 중입니다. 자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복구 단계인 거죠. 외상후 쓰레성 장애 이런 치유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재난이 일어나기 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의 재난관리 점점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떤 국가의 이슈가 있다. 나라의 이슈가 있으면 공무원을 하려는 저희는 그 이슈 특히나 간호직과 보건진료직 같은 사람의 건강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직업군 그런 직렬은요. 여기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근거로는 이제 강의에서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주로 이슈와 관련된 근거는 이제 월간송활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가지 소식 다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 2024년 12월 월간송활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